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은혜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례나 무한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건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의에 퍼지는 이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한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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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매일매일 우리 어머니 참 자유 예수 안에 다 자유입니다. 우상 승리할 필요 없습니다. 제사진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벌벌 떨며 살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 자유니 해방된 삶을 오늘부터 사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가정보검어예요. 그 첫 발걸음이 뭐냐. 참 자유의, 자유인의 사명. 첫 발걸음 원리스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보금으로 원리스 누리는. 보금으로 원리스 누리게 돼요. 보금은 하나되어 가는 거예요. 보금은 갈라넣는 거 아니에요. 네 편 네 편 아니에요. 보금은 서로 하나되어.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모여 종로로 타라. 예수 그절을 통해서 주어진 참 자유함을 잘못 착각해서 육체의 기회에 곧 방종해도 된단 말이 아니에요. 또 나는 자유하니까 다른 사람과 상관없다. 마음대로 행동해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격자 요한 칼비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해방을 뜻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자유.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는 종로로 타기 위한 자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종로로 십니다.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내가 대빵대를 하지 마세요. 언제는 종의 멍해를 맺지 말라 하더니 또다시 종의 멍해를 맬라 하느냐.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종로로 타라. 이 말은 보금적 원리스를 이루라. 그런 말이에요. 보금적으로 하나 되라. 이 일의 종이 되라. 섬겨라. 섬김 받으려면 하나가 안 돼요. 지가 최고니까 나머지 다 나를 섬겨. 그거 하나 안 됩니다. 서로 섬겨야 하나가 돼요.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선입견, 편견, 이거. 과거의 상처, 분노, 질투 다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놔야 하나 됩니다. 과거의 네가 나에게 그거 심고 있으면요. 절대 하나 안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과거의 암흑실을 생각하시고 계속 물고 있으면 하나 안 됩니다. 지옥같이 살려. 지옥같이. 그거 내려놔버리면 그날부터 천국일 텐데. 그날로 천국이 될 텐데. 그 상처, 분노.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말하실 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상처받아요. 너 그래 잘났냐? 되게 금방적 보이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상처 많은 사람은 그래요. 기분 나빠 보기만 해도. 잘난 사람들, 가진사들, 뭐 좀 뭔가 되는 사람 보면 기분 나빠. 나는 안 되는데. 비교하십. 그래서 이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잘 비치는 사람들, 상처 잘 받는 사람들. 엄청 잘하면서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요. 뭐 뭐 말, 욕을 해도 웃고 말아요. 무슨 말 해도 웃고 말아요.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고 말아봐.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바람마디 자두님 상했다고 끝까지 씹어 사람 정도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예수 권리토의 사랑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법으로부터 과거의 문자로부터 완전 해방된 성숙한 자유인의 모습. 자유인의 모습. 다 품섭니다. 다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유함의 축복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느냐. 요한봉 8장 3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깊이 깊이 알아갈수록 자유함을 더 누리. 여기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히 더 세밀히 들어가 뭐가 나와요? 성경 핵심이 나와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답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좀 알아라. 바울의 지금 간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같은 수준이 아닌 게요. 그 깊이, 그 높이, 그 길이, 넓이를 좀 알아라. 알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알아갈수록 너는 자유인이 된다. 참 자유인.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당을 통해서 뭐라고 늘 강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아, 오직 성경초만. 이 속에 끝난 거예요. 이게 66권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사실 사모직이 영적 자유암을 두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을 내야 돼. 결론을 내야 돼.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요. 뭐 상처받았다, 시험들었다, 악심한다, 힘 빠졌다. 그 왜 그러시면. 아, 저 사람 아직 답이 안 났구나. 답이 안 났구나. 물론 순간적으로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하룻밤 지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랬어요. 뭐 사람인데 누군지 화가 안 납니까? 기분 안 나쁩니까? 사울 수 있습니다.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지나지 마라. 그래서 하룻밤. 하룻밤 지나면 이 사단이 집을 지어버려요. 그러면 계속 비방하고 계속 욕하고 계속 상처 주고 사단이 심부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토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답이 나오지 않은 분들은 제가 말 좀 드렸잖아요. 옛날부터.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답도 안 나오는데 하다보면 시험 든다니까요. 낚시 막 꽤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시험 들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답 나올 때가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답 나온 사람이 사역해야 돼요. 그래야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원망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할 수 있고 시험 들을 수 있잖아요. 사람 모임에. 그거 다 넘었을 수 있는 게 답 나온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 그리스토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거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토다. 이 말은 뭐요. 결론 끝났다. 나는 인생 결론이 결론. 이유 없습니다. 늘 우리 이제부터 남은 인생의 방향이 뭐냐. 오직 그리스토로 2, 3, 7 나라 5천 종족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아멘. 가든지 보내든지. 세계보험아 주의 명령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직간접적으로. 우리 한글 선교사님은 여기 코로나 시대인데 배 속에서 전국 다 다니면서 다민족들 제주도까지 한글 가르쳐요. 그러면서 계속 사역 잘하고 있어요. 실풍으시고 보고서 보면 계속해서 가르쳐요. 어제도 또 가르쳐요. 계속 가르쳐요. 다민족들 한글 배우고 싶어요. 얼마나 쉽고 하는지 아세요? 한글을 완전히 그 나라의 글로 만든 인도네시아 그런 종족도 있어요.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한국 때문에. BTS도 그렇지만 이분도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또 난리입니다. 전 세계가. 몇 억맹이 다 보고 있어요. 한글 좀 배우고 한글 배우고 앞으로 한글 선교사 뜰 거예요. 한글에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에서 하시는 거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글지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정호제 잡은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만 하면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답 났는데도 왜 안됩니까? 답 났는데나 그 다음 여러분까지 될 게 하나만 남았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늘 기도하는 것이 오력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조사사 그래야 내 못된 성질 내 못된 무능 자체가 다 숨겨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크리스토가 드러나지. 예수님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를 딱 달아놨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인도 받아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성령인도 받고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성령인도 받고 그래야 땅 끝까지 정인될 수 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2, 3, 7, 5천 종족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뭐가 있어서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가능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져있다니까요 전제 조건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나와 함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함께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방법이 뭐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내주 하나님이 영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역사하신다 우리가 2, 3, 7 나라 5천 종족 보고 말을 그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 수준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 3, 7 나라 5천 종족 보고 말하는 언약적 비전을 품고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고 2, 3, 7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 나라의 정인 내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는 이제는요 영적 세계를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 이 세상권은 정치인들을 놔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만 해주고 우리는 영적 세계 예수구시를 통해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내가 할 일은 체험하는 겁니다.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말씀은 살아있구나. 성취되는 거구나.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각종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서 실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영적 자유함을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에 변화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자들 되시길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노벨 문학상 문학상 수상자 구 소련 단체제 작가 알렉산더 이 솔젠이친을 아실 겁니다. 솔젠이친이 1917년 러시아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러시아의 역사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걸 자유를 사용을 잘 못했어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왕정이 완전히 종식됐습니다. 왕정 왕의 나라 완전히 왕정이 딱 종식되고 이제는 다 전 백성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대여 공산화로 공산화가 된 것이 우리 다 같이 먹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같이 살자 공산화 사용을 잘 못해가지고 결국은 뭐요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딱 나누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의 비극이 확산되었어요. 자유를 잘못 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죠. 우리가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 자라요. 자유 잘못 누린 연장선상 그래서 자유를 잘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비극이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거시를 통해서 주어진 영적 자유함을 놓치지 말고 올바로 누려야 돼요. 올바로 특별히 복음이 주는 축복을 잘못 누리면 복음에 영향력을 입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강탄이 중요합니다. 강탄은 복음이 주는 축복을 올바로 맛보도록 인도하는 영적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다시는 종의 멍해를 내지 말라는 이 강탄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복음이 주는 참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자유케 하는 구원의 전령사들이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두 순거는 오늘부터 완전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이 되기도 하 주옵사사 늘 크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 자유 참 누린 참 평함 참 풍성함 참 기쁨 참 감사가 삶 속에서 실제로 이 맘으로 많은 지금도 갇혀서 고통당하는 저 불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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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